1. 호텔 안녕하세요. 호텔입니다. 흔들린 나무 축구하는 사람들 즐거운 주말이네 즐거운 도보드릇 닫고 즐거운 도변 즐거운 사람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봉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터가 보이네요 저는 렌즈 보호용으로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품 같은게 왔는데요 쥐 뭐시기로 적혀있는데 한문은 몰라서 뽁뽁이 청소 키트네요 렌즈 청소할 때 좀 난감했는데 키트가 없어서 이렇게 와주니까 좋네요 펜슬처럼 생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라 브러쉬 같아요 브러쉬 맞네요 브러쉬도 필요했는데 잘됐네요 근데 포장이 너무 크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필터 먼저 까보겠습니다 필터를 껴야 되니까 불안해요 필터를 안 껴면 저 포장 재질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재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재질은 애플 포장 재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게 뜯어야 되니까 저기 테이프 붙여있는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음 근데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아래로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아 뭐지 저 테이프 왜 있는거야 사기당 건가 이거 가짜 필터인가 나름 독일에서 온 BW렌즈인데 자 필터를 껴봅니다 저 영롱한 렌즈 얼른 필터 껴야죠 저 렌즈에 보러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고민볼수록 능롱하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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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아 아 아 아 아 갈 길이면서 그리고 제가 첫 렌즈인 1635 gm 렌즈입니다 두개가 혹시 gm 렌즈가 가볍고 경통이 확 늘어나요 경통도랑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민되는거 요거 하나보고 산 렌즈니깐요 하늘에 있는 뭐 연같은것을 찍고 싶었거든요 1635 gm 렌즈 제가 갖고 있는 24 gm 렌즈로는 땡겨봤자 점초론밖에 안보여서 그동안 못찍고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 좀 연찍었는데 잘 나온거는 이미 24-15G 렌즈로 찍은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이트포드 타면서 24-15G 렌즈로 찍은 샘플영상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티 였습니다 끝